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부와 야구부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 강단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또 히브리에서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또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반면에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한 장소도 계세요 예수님의 고향이죠 어릴 적 예수를 아니까 사람들이 보고 믿지 않은 부분이죠 오늘 주인공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알아 우리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항상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이 지금 나의 삶이에요 그럼 참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강단 말씀 붙잡고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 돼요 우리 인생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운동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현류병 걸린 여인을 저희가 지난주에 또 봤죠 현류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뭐가 바뀌었죠 가장 처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이러라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예수라는 엄청난 분이 계시다 대단한 분이 계시구나 그분을 만지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번 믿자야 본전이니 해보자 아니에요 난 예수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제 나는 그의 손기만 되면 나는 구원 받는다 나는 모든 것이 치유된다 그 생각과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동시에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그릇이에요 우리 원단 말씀 주셨습니다 장막토가 넓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육의 장막토 경제의 장막토 건강의 장막토 사역의 장막토 고륙의 장막토 하나님이 넓혀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 담겨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굳게 보자고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커지면서 그 안에 장막토가 넓혀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파격적인 자세라 목사님 말씀하셨죠 회당장은 그 당시 굉장히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낱 청년에 불과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니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와 사건은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일본 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이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을 들었죠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아 병도 치유하신대 귀신도 쫓아내주신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대 소문이 막 무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와 대단한 예수님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문제와 사건이에요 내 지금 딸이 죽게 되어 있는 그 야이로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내 이 당면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엎드리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항상 칭찬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 나타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곤 7장에 보면서도 로마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훌륭한 분이시네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시간이 표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주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장로님들을 보내서 또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만큼 응답을 하셨어요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 전까지 모든 사람이요 아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지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오실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하여 너라 그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원 심리적장에 수로본익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자고요 이방인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문제와 사건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지금 어떤 한 예수님께서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셨어요 아 떡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지 이방인들에게 난 줄 수 없다 한마디로 이방인이면서 여자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무시하시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하실 때 메가톤급 믿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원교회의 탄생에 대해서도 단위 목사님의 간증을 쭉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아 예수님 좋은 분이구나 아 그분이 참 후원자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요 신세 한탄하고요 환경 탓하고요 사람 탓하는 사람 우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와 사건 왔습니까 그러면 누굴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딸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뭔가가 터지면요 두렵죠 그런데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강단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에 인류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요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죽었던 야이루의 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모든 죽었던 걸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었던 경제 우리의 죽었던 건강 우리의 죽었던 나의 생각과 마음 무너졌던 좌절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언어가 중요하다니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어떤 언어와 말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예수의 소문을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입술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인생의 승리 영적 싸움의 승리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야 우리가 생각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옛날에는 아 어떡하냐 해답이 없다 큰일 났다 무너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가 없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아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아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용사입니까 골리아시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과 언어가 달라요 어떡합니까 큰일 났다 하나님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고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요하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니라 생각과 그 언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남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남 말씀 붙잡고요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골리아스의 약점 딱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이마 이 이마 이 이마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마가 수박만하게 보여요 이마가 수박만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야구 선수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 선수들도요 그 빠른 150 이상에 날아오는 그 야구공이 컨디션이 좋고 그러나 수박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홈런을 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으로 무장되는 이 영적인 자세를 통해서요 문제와 사건의 세상 탓 사람 탓 사람 탓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걸 통해서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헐리우드 액션 시뮬레이션 액션 말씀하셨죠 신앙 생활 안에서도 헐리우드 액션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예배를 통해서 문제와 사건이 계속 내 사건을 지배합니까 보혈 찬양을 부르고 또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술로 계속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하나님의 자녀다 강단 말씀 붙잡고 3인 1조 3운동의 주역이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내지고 영육 간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다 체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